이민진 원작 애플티비 플러스 8부작 파친코는 목사 가족의 서사시이다 사랑이란 버트 헬링금 사랑의 깊이는 아무도 모른다 제작 감독 주연 모두 한국계 첫 공개 파친코 전세계 호평 파친코 로튼 토마토 지수 평론가 신선지수 98% 관객 팝콘 지수 92% 제작 규모 천억원 천억들인 애플티비 플러스 8부작 한인사대 한미일 이민 서사시 미주류 한국계 창작자가 주도 인종 언어 자막 통념의 도전 할리우드 문법 뒤집고 있다 1910년 일본은 제국을 확장하며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다 일제치하에서 많은 한국인이 생계를 잃고 고향을 뒤로하고 외국 땅으로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견뎠다 가족들은 견뎠다 여기 몇 세대에 걸쳐 견뎌낸 한 가족이 있다 파친코의 기독교 가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친코 가계도 및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많은 숫자의 성경적인 이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선자와 결혼한 백의상 목사 특별히 백의상 목사의 가정은 전부 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버지가 장노이고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고 선자 윤혀정의 남편 백의상은 목사입니다 백의상 목사의 큰형은 백사무엘이며 목사로서 순교를 했고 둘째형도 백유세비라는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선자와 백의상 사이에서 태어났던 백로와 백모자수 백모세 또 백모자수와 유미에게서 태어났던 아들 이름도 백솔로몬으로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파친코 가계도 및 주요 인물들은 기독교 가정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자의 가계도 일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희 김선자 윤여정 역의 아버지이며 아내 양진과 막내딸 선자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지만 선자가 13살에 결핵으로 죽는다 김양진 김선자 윤여정의 어머니이며 선자 이전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셋을 잃는다 선자의 가계도 이대 고한수 이민호 선자의 내연남 일본의 딸들과 아내가 있었다는 걸 안 선자 윤여정이 그와 헤어진다 하지만 선자의 행방을 알고는 책임감 때문인지 여러모로 도와준다 김선자 윤여정 역 고한수 이민호의 내연녀 아이 노아를 임신한다 백의상 목사는 한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선자를 아내로 받아들인다 백의상 목사 선자 윤여정의 남편이며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했다 노아가 자신과 피가 섞이지 않은 걸 선자와 결혼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대했다 백 모자수 모세 선자의 둘째 아들 백의상 목사의 친아들 백솔로몬 모자수 모세의 아들 지금부터 4대에 걸친 인생 서사시 파친코를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원작인 이 대하드라마는 호국을 떠나 억척스럽게 생존과 번역을 추구하는 한국 이민 가족 4대의 꿈과 희망을 기록한다 이는 한국의 유산일 수도 있고 극중 주인공 선자의 4대에 걸쳐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온 여성이자 엄마로서의 서사시일 수도 있다 4대에 걸친 세월 하나의 숙명 파친코를 2020년 3월 25일부터 방영된 애플TV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동명의 소설 파친코를 원작으로 하며 미디얼레스에서 제작하고 애플TV 플러스에서 방영되고 있죠 또한 닥터 브레인에 이은 애플TV 플러스의 두 번째 한국어 작품인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삶과 그 속에서의 일본 미국 이민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인공 선자의 부모를 포함한 4세대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 자체도 많은 자료 수집 과정을 거쳐 지필되었지만 이 드라마의 경우도 제작진이 수십 명의 역사학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제1기업분들의 증언도 수집하여 최대한 당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1화에서 3화는 3월 25일에 일괄 공개되었고 4화에서 8화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한 편씩 공개됩니다 파친콘은 미국 드라마이지만 애플에서는 두 번째 한국어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국한정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4월 1일 오후 3시 59분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계속 연장되었죠 실시간 급상승 최고 순위 2위를 달성했으며 현재는 천만 조회수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파친코 에피소드 1 이민진 작가가 애플TV 플러스에 제작을 허락한 배경은 애플에서 유일하게 주인공을 아시아계 배우로 하는 것을 수락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을 드라마하겠다는 제안은 많았지만 모두들 백인 배우를 기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애플TV 플러스만이 유일하게 수행했다고 합니다 파친코 에피소드 2 애플에서 한국 배우에게 오디션을 요구해서 모두 했다고 합니다 이미 한류스타 반열에 오른 이민호조차도 13년 만에 오디션을 봐야 했다고 하죠 심지어 윤여정에게도 오디션을 요구했는데 윤여정은 경력이 50년이 넘는 자신이 오디션을 봐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오디션을 거절하고도 선자역을 꼭 하고 싶어서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캐스팅 담당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윤여정은 오디션 대신 간단한 대본 리딩을 통해 캐스팅 됐고 이후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 조연상 수상자가 되어 애플 입장에서도 대단한 캐스팅을 한 것이 됐습니다 파친코 에피소드 3 주연 배우 출연료가 회당 1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혀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두익의 발광 일본 내두익과 와펜인즈들의 사이버 테러 파친코 비난하는 일 누리꾼 서경덕 가해 역사 알려질까봐 서경덕 교수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애플TV 플러스 드라마 파친코의 외신 호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일본 누리꾼들이 역사 왜곡이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죠 파친코는 지난달 글로벌 OTT 플랫폼 애플TV 플러스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로 일제강경기 일본의 만행과 제일독포 이민자의 삶을 다룬 작품인데요 동맹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도서가 원작으로 일본의 쌀수탈 강제징용 일본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일본의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의 새로운 반일 드라마를 세계에 전송했다 한일합병은 한국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줬다 등 어이없는 비난을 내받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OTT를 통해 일본의 가해 역사가 전세계에 제대로 알려질까봐 두려워한다는 반로라고 지적했죠 이어 지난해 오징어게임의 전세계적인 인기를 통해 국경회복을 허면 OTT의 힘을 우리는 경험했다며 일본 누리꾼들 역시 이를 잘 알기에 더 두려워하는 모양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드라마 자체 평가를 유보하고 있고 애플 재편은 천억원이나 들여 제작한 이 드라마 예고편을 일본 내에 공개하지 않는 등 홍보를 자제하고 있다며 파친코의 세계적인 열풍이 일본의 가해 역사를 전세계인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데 큰 일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파친코의 해외의 반응들 정말 애플TV 플러스 8부작 드라마 파친코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애플TV 플러스는 25일 이 드라마를 전세계 동시 공개하면서 한국에서는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일화를 무료로 서비스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죠 현재 조회수가 벌써 천만회를 넘었으며 드라마 공개 뒤 외싱 반응도 뜨겁습니다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는 43곳 매체 평론가들의 신선지수가 98%를 관객 팝콘지수가 92%를 기록 중입니다 롤링스톤 원작과 영상의 완벽한 결합 호부스 쉽게 볼 수 없는 보석 뉴욕 매거진 아무것도 영원할 수는 없지만 파친코만큼은 영원히 보고 싶다 등 근래 복이 두면 찬사가 이어집니다 파친코는 2017년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자기였던 일제강점기 부산 영도 갯말에서 태어난 여성 선자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 미국을 가로지르는 4대에 걸친 가족사를 담고 있습니다 강인한 여성 중심의 가족 서사라는 점에서 박경리의 토지를 연상시킨다는 평도 나오는데요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다국적 프로젝트로 파친코가 나르코스, 리팽, 오징어게임 등 흥행작이 뒤를 잇는다면 이제 세계 시청자들은 비영어권 주인공의 다국적 이야기를 자막으로 기꺼이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증명하게 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 한밀 삼중원의 고해산 시리즈가 슈퍼 영웅, 섹스, 극적인 액션 없이도 성공한다면 비슷한 시리즈의 청신호를 줘 연쇄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